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좀 봐줘 얘네 어떤 거 같아? 재밌는데요? 그래 코미디 프로인가? 오 이거 그거 아냐 그 저 그 아닌가? 인유인가? 취중 망언 성 후회 술 취해 한 말은 술 깬 후에 후회한다는 뜻으로 이거 취하는 방법 없을까요? 아직 안 봤는데 없어 없어 있지? 너 그 오빠야 내 집 알지? 네 그 집에 가 몰래 핸드폰 훔쳐 몰래 문자를 치워 완벽하지? 나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복습합니다 취중 망언 성 후회 주저가 말한 열까지 해서는 안 되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뭐 어때 술 먹고 한 번쯤 그런 실수하잖아 윤 선배도 그런 실수한 적 있어요? 아니 난 있는데 하하하하고 보낼까요? 지금이라도 농담인 것처럼? 아니 안 돼 더 이상해 왜? 난 괜찮은 거 같은데 내 말만 안 들어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